춘천과 홍천 간의 국도 5호선 확장사업 촉구 추진위원회는 10일 강원도 의회 앞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번 총선에서 관련 사업을 공약화해줄 것을 정치권에 촉구했습니다. 추진위는 춘천과 홍천 간의 국도 5호선 확장사업이 제4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에 배제되면서 백지화됐다며 제5차 국도건설 계획에는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해당 국도는 2차선 상태로 도로굴곡과 경사도가 심해 교통사고가 잦고 주민과 물류통행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어 확장이 시급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도 5호선은 원주부터 철원까지 6개 시군을 잇는 도로로 원주와 홍천 구간만 4차로로 확장됐고 홍천부터 춘천까지는 예산 확보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아 2차로로 남아있습니다.